비꼬을 광주에서 왔습니다. 서리서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비꼬을 광주에서 왔습니다. 버스한테 대전에서 왔는데요. 백운종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쓰러져서 엄청 걱정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열심히 데려가지고 여러분 저쪽에 빨리 그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심 백운종 선생님과 함께 윤석열 태진의 선보로에 서주시고 김건희 특권을 통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겠죠. 초영선 1년 갖고 안되죠.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도록 분기탱찰에서 백운종 선배랑 함께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백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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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